좋았어요 좋았어요 여러분 골라주세요 울라라 아이아 피오니아 핑키 플러리스 중에 골라주세요 오늘 피오니아를 배워볼까요? 피오니아 피오니아 배워볼까요? 처음에 여기서 원 투 쓰리 포입니다 시작 원 투 쓰리 포 여기서 중요한게 자리를 돌리면서 여기 뒷부분이 강조가 제일 나아 원이의 포인트 포인트야 여기 그치 그거야 그치 잘했어 잘했어 원 투 아 그러면 다음에 뭐일 때는 우리 핑키 플러리스 배우지 어때? 좋죠? 핑키 플러리스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는 핑키 플러리스 하는 걸로 합시다 핑키가 제일 쉽지 않아? 아이아가 제일 쉽지 않나? 아이아가? 아이아 이게 더 쉬운건가? 이게 제일 쉬울거 같지 않아? 아이아하여 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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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우신 분들은 지금 춤추시면 됩니다 저희와 같이 아이아 춤추 맞아 올랄라 할 때 머리카락이 완전 난리다갖고 진짜? 이렇게 갔어 우리 버츠분들은 모를거야 알거 같은데? 내 머리 상대보면 알 수도 있겠다 오늘 되게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너무 추웠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숙소여가지고 그쵸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기다렸을텐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카메라 너무 올텐데 같이 들고 다녀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침부터 앞자리 차지하기 힘드셨을텐데 앞자리 계시는 분들은 아주 대단하네요 아주 많은 분들이에요 아니야 많은 많은 모든 분들이 대단해 모든 사람이 대단해요 나는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추운 날에 집에만 있고 싶잖아요 사실 그쵸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역시 아 진짜? 역시 우리 버츠분들은 다 남달라 몇 시에 일어났어요 다들? 혹시? 몇 시지? 10시? 11시? 아침부터 진짜 고민이 많으셨네요 오늘이 가요 감기 더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감기 조심해요 감기 요즘 침대 나오는게 되게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어 아침에! 진짜 힘들어 잠깐만 와ład 왜왜왜왜왜왜왜 《몸이》 진짜iz요 roller 햇빛 치즈 번거로돼 햇빛 있는데서 사진 찍어주세요 아 나도 예쁜 것에서 여러분 예쁜 것에서 사진 찍어주세요 안돼 안돼! 안돼! 추운데 추운데 진짜 거안? 고정말 뭐야 진짜? 이러zustonn어lyn은 저 언니의 핫팩을 이러주러신분들은 저 언니의 핫팩이예요 저희는 안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나만 입이 올랐어? 나 입이 아예 죽여 환상 입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저희한테 손을 안 보여주는 것 아니 19일 Bill 아이스 팩인가 아이스 팩이 이쁜 가위바위보 해서 있는 사람한테 읽어줄게요 빨리 안 넣으면 Native 가위바위보 안 될래요 안되는데 한번만 다시 가위바위보 진짜 웃겨 시작 아니 뒤에서 뺏으려고 했어 이거 교환한건가 이거 나한테죠 예 예 교환 교환 여러분 이제 뭐해요 오늘 끝나고 즐거워요 밥도 드시고 카페도 가서 핫톡 집가서 저희 오늘 찍은 집게임들을 편집해라요 예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겠죠 자기 찍는 줄도 어떻게 알고 진짜 표집하고 올려주세요 저희 뭘게요 네 뭘게요 진짜 저희 항상 서치합니다 여러분 서치합니다 여러분 이 둘이 제일 먼저 서치해 나는 아닐까 서치하는데 이상한거 찍으면 얼른 올려지마세요 얼른 얼른 안되요 얼른 얼른 이제 바로 나가기 놀러가야겠다 그래요 매운거 아니지 어 아니야 설마 설마 여러분 옆에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보고 있답니다 저희가 어디선가 계속 보고 있어요 맞아요 어디선가 좀 무서운데 어디선가 보고 있어요 어디선가 밥이요 먹었어요 제가 오늘 되게 새롭게 망고 오렌지 바나나 섞은 음료수를 먹었는데 근데 그거 맛있었어 너무 맛있어 아니 진짜 진짜 생각보다 괜찮아 아니 여러분 망고 바나나 줄 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맛있는데 아 진짜 여러분한테 추천할게요 진짜 진짜 너무 맛있는데 진짜 한입 먹고 아니요 지현이 좋아했어요 분명히 나한테 어 맛있다 아니 맛있다도 아니고 응 그래 이렇게 막 표현해 준거지 아 아니 근데 뭔가 이렇게 말켜들고 하니까 되게 목소리도 잘 전달되는거 같고 좋네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네요 다음부터 팽밍 때 이렇게 해야겠다 어 그래야겠다 아니 그 줄고 아니 근데 진짜 저희들필한테 한번 말해서 팬차인을 하자고 얘기해야 할까요? 좋아 좋아 진짜요? 대표님! 뭐고 있나? 팬차인을 하고 있나?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 대표님 찍어서 올려주세요 어떡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감해! 진감해! 팬차인을 외쳐야 팬차인을 꼭 진짜로 진짜 하고 우리 콤백! 콤백 언제지? 아 여러분 저희 아니 이번 년도 안에는 여기 힙합이 콤백을 하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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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어떻게 힙합걸이 돼서 나올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다소년으로도 콤백! 언제지? 할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언제 어디선가 제가 갑자기 반전배령으로 멋있게 나올지 아니면 더 귀엽게 나올지 아니면 더 예쁘게 나올지 모릅니다 네 저는 노래를 알고 있거든요 아 안돼! 멈춰 여기서 멈춰 나 앞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뭐야? 여러분 나무가 나타났어요 어? 어 뭐야? 풍바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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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바우 풍바우예요 이거? 뭐죠? 풍바우다 나 귀여워 어떡해 이거 뭐예요? 뭐예요? 아 풍바우다 어 뭐지 이거? 모자 모자 어 귀여워 갑자기 저에게 이걸 주시는 이유는? 이거 누가 주시는 이유는? 갑자기 이걸 주시는 이유는? 이거 누h가집인 거죠? 잘하는 건가 이불인가? 그리고 이거 크롬이 아 진짜 따뜻하겠다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저희가 소망은 아닌데요 이거 진심인가요? 아 귀여워 이거 진짜 참옷이잖아 참옷 뭐야 이거 저거 왜? 표정 봐 이거 뭐야? 엄청 커 숲속의 판다 아니야? 숲속의 판다 아니야? 이제 우리 판다 됐어 근데요 다른 존재가 있는데요 다른 존재? 판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판다 판다가 없어 판다 하고 싶어 귀여워 머리가 애기용인 거 같아 애기용 아니죠? 다섯 살 이상 쓰지 마세요 아니 그냥 올렸는데 이런 귀여워 지금 들어간다 흰지에도 뭐해 아니 이게 너무 따뜻해 잠깐만 나 그럼 머리 풀어서 해야겠다 오 이거를 표정 근데 이거 숟가락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숟가락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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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고울이야 고울 고울이야? 숟가락 아니야 아 고울이구나 숟가락 아니래 숟가락 아니야 뭐야? 아 실수로 나오셨대 아 실수로 여러분 이거 실수에요 너무 귀여워 이것도 실수 아니에요 이거 이거 실수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푸바오 이제 간대요 아 이제 간대 간대요 우리 푸바오 가고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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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펀더 스타즈 어 귀여워 그치 귀여워 나 펀더 아니잖아 나는 왜 애기밖에 안 줬어요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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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웠대요 시끄러웠대요 먼저 갈게요 빨리 가 출데 출데 잘 가 야 닌고 담요가 제일 비싼거야 그거 주고 가 야 이거 진짜 가지고 싶어 진짜 안 좋을거야 자 따뜻해 보인다? 진짜 따뜻해 보인다? 진짜 따뜻해 보인다 이걸로 자야겠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잠옷을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요 다 따뜻해요 이제 진짜 얼굴 너무 따뜻해졌어 아 이거 들고 있지 말자 진짜 판다 같잖아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고맙지만 이제 가야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차까지 따라오지 마세요 알겠죠 따라오면 어때요? 자신의 얼굴을 100점 만지면 몇 점으로 생각하십니까? 0점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자신의 얼굴에 0점이세요 100번 100번 받고 얼굴 랩도 돌리세요 0점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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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답이 내려진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제 저희 가야 된대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목소리가 아쉬울 표정이 아니야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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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추덩이 짱 재밌다 네 그럼 저희 번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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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아구 여기 여기서부터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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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